생활 해양예보 레저바다입니다. 먼저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금요일에 울산에서는 특보의 영향으로 매우 나쁨 들어왔으니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부산 동부에서도 거친 해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은 전해역에서 무난한 보통 보이며 출조 가능하겠습니다. 거제도와 욕지도 살펴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거제도에서, 그리고 일요일에는 욕지도에서 물결이 높게 일며 출조 어렵겠고요. 보통 들어온 날에도 바람은 계속해서 매섭게 불겠습니다.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갈라짐 체험 지수입니다. 3일 모두 보통 지수 보이며 체험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소매물도에서는 주말 내내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바다 여행 쉽지 않겠습니다. 경고등 들어온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바람과 물결 모두 거셀 것으로 전망되고요. 일요일 가덕도 해운대 부근에서만 바다 여행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끝으로 송정의 서핑 지수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파고와 파양 모두 서핑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생활해양예보 지수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저바다였습니다.